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7장 제가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해왔던 너무나 슬픈 7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6장까지 해서 그 농장을 그 윈밀 풍차를 만들다가 그 이제 게이리라 그랬죠 거의 스토밍 윈즈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오버선 되고 무너지고 나서 그게 스노우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가 트레이러다 이런 얘기들을 읽었습니다 자 그 후에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자 이거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It was a bitter winter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bitter 쓰라린 아주 너무 똑똑한 원래는 이제 쓴맛에서 온 말이지만 되게 쓰라린 그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로 시작을 하고요 그게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When he inclined toward Philkington Snowball was thought to be at Pinchveld 이건 뭐냐면요 나폴레옹이 아까부터 그 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필요한 물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농장 필킹튼이나 아니면은 Pinchveld 하고 뭔가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희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인클라인은 기울다 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킹튼 쪽으로 기울면 스노우볼은 Pinchveld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Pinchveld 쪽으로 기울면 스노우볼은 저쪽에 있어요 이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 거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가보죠 It was a bitter winter 혹독한 겨울이었고 The stormy weather 이 폭풍을 치는 날씨가 Was followed by 했는데 유튜브 많이 쓰는 말이에요 Was followed by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사실 여러분 A가 B를 A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B가 A를 쫓아가죠 헷갈리실 텐데 B가 A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워라는 동사는 운동태로 쓰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쫓아갑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려면 팔로워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A는 쫓아와진다 B에 의해 와 헷갈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사실 제가 경찰을 쫓아가는 건 도둑이 경찰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경찰의 도둑을 쫓아가죠 그러면은 경찰이 도둑을 팔로워한다 그러면은 도둑이 앞서 있고 경찰이 뒤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로 바꿔서 앞에 있는 애 다음에 앞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하려면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가보면 앞에 stormy weather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slit하고 snow가 왔다는 겁니다 먼저 날씨가 되게 춥다가 그 다음에 slit하고 snow가 왔다 그랬는데 slit이 뭐냐 이런 구체적인 concrete words 구체적인 물체 상태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들은 그림으로 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rain하고 freezing rain, slit, snow 단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쪽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높은 하늘에서는 다 얼음처럼 차가운 구름이 되게 추운 거예요 높으니까 근데 이제 노란색 저기 이 세모난 warm air가 지나가면서 저 하늘 높이에 떨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을 녹인 거죠 녹은 상태로 내려오면 rain 그리고 녹았다가 짚으면 있는 데서 얼으면 freezing rain 이게 이제 뭐 아주 도로에 얇게 얼음이 끼면은 더 운전이 위험하고 한 그걸 이제 freezing rain이라고 하고 위에서 잠깐 녹았다가 그 다음에 얼어서 내려오면 slit 그 다음에 뭐 짓눈깨비 우리나라말로 음 이렇게 저 그림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저 밑에 있는 저런 그림 있잖아요 우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이런 이제 얼음 덩어리들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녹은 거 없이 내려오면은 그게 스노우다 하는 걸 보셨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그림 이게 이제 first예요 설이 끼고 한 거 이제 나뭇이파리 같은데 가지에도 이렇게 하얗게 맺히는 것도 얼음 같은 것들을 맺히는 걸 first라고 하고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그 가운데 보시면은 감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루츠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 뿌리과 식물들이 있고 이 식물들을 오랫동안 겨울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루츠 위에다가 그러니까 layer of straw 지푸라기를 덮고 그 다음에 layer of earth 혹은 layer of soil 흙을 덮고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가 ventilation hole 해가지고 침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불뚝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보관 방식을 클램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미리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자 세상이 참 좋죠 그쵸 저런 제 그림을 제가 여기 있는 이런 그림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쓰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의욕을 해서 꾸준히 해서 이제 자꾸자꾸 눈에 띄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이제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그 slit에서 아까 그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눈깨비 그리고 눈 이런 것이 왔습니다 and then by a, 이 by는 이제 be followed by에 연결되는 거예요 by a hard first 그리고는 소리가 심하게 꼈습니다 아까 이 그림 이제 이쪽쯤에 있는 이게 이제 아마 hard first의 그림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which did not break till well into favorary에서 이제 till 까지 있죠 until 하고 마찬가지 till favorary 하면 2월까지인데 well into 라는 말로 강조를 하면 2월이 이제 한참 진행됐을 때 well into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2월 중순, 하순 이때가 되도록 break 그 first가 hard first가 break 깨지고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실까 bitter 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1월이 됐어요 in January food fell short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the corn ration 옥수수 배급 주던 것이 was drastically reduced 되는데 이 drastically라는 말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dramatically라는 말은 아시죠 dramatically 그거랑 비슷해요 dramatically는 사실은 되게 멋있는 드라마 이럴 때 쓰는 건데 drastically는 급작스럽게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뜻밖의 큰일이 벌어지는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ramatically 하고 drastically의 그런 공통 분모를 좀 살리셔 가지고 급작스럽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conversion이 and it was announced that 자 그것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eat은 물론 가져오죠 it was announced that 대절이 진짜예요 that an extra potato ration would be issued 그러니까 con ration이 drastically reduced 됐으니까 extra 추가로 potato ration이 would be issued 발급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슈거든요 여러분 이슈는 요새 hot issue는 이때 이슈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봉사로 쓰일 때는 이슈가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 발표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배포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잡지 잡지 많이 안 보지만 잡지에 예를 들면 뭐 1월호 2월호 이러잖아요 1월에 내보내고 2월에 내보내고 그 호 호가 영어로 이슈예요 그때 내보낸다 이거죠 자 동사로 할 때는 내보내답니다 자 그것이 다시 배포 배포가 될 것이다 to make up for it 했는데 make up for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make up 업되게 만드는 거니까 다운되어 있는 걸 업되게 만드니까 보충하는 거고 for it 무엇에 대해 보충하는지를 for 로 표현을 해요 이시 가리키는 건 drastically reduce the con ration 이겠죠 그것을 make up for it 하기 위해서 이제 포테이로가 그 extra rational 포테이로가 이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n it was discovered that 그러다가 그것이 발견되었다 했는데 이때 it 역시 가져오고 대절을 봐야 될 텐데요 that the greater part of the potato crab 음 감자를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더 많은 부분 반 넘는 부분이 had been forceded 서리가 서리가 맺힌 거예요 in the clams 하여튼 이 clams을 제가 찾아봐서 아까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예요 원래 클램프는 이렇게 뭔가 조이는 그런 기계를 클램프라고 하는 거 뭔가 꽉 조인다 클립처럼 CLIP 클립처럼 조일 때 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감자와 관련해서 클램프는 바로 아까 보셨던 이런 저장 방식인 거죠 전통적인 저장 방식 자 그 안에서 근데 서리 때문에 망했습니다 which had not been covered thickly enough 해서 그걸 두껍게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감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The potatoes had become soft and discolored 그래서 물렁해지고 그리고 이제 탈색이 됐어요 And only a few were edible 그래서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됐다는 거죠 edible 이라는 말은 여러분 eat 앞에 있는 e하고 d하고 이 부분을 eat으로 연결하셔서 먹을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됐더라 For days 여러 날 동안 At a time The animals had nothing to eat but chaff and mangers 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chaff 이건 이제 뭐 결할까요 곡실 껍질 chaff하고 일단 밑에 있는 mangers 는 이런 뿌리식물이라는데 이런 걸 여러분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엔 절대 외우려고 수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니까 그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감자는 못 먹고 이런 것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starvation seemed to stare them in the face 자 기아가 seemed to stare them 본동사는 stare죠 seemed to는 아마도 정도의 말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in the face 얼굴을 딱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아마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닥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광희야 이거 편집해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폴리언이 이 농장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이 폴리언 was well aware of the bad results 에서 그 이제 나쁜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그 다음에 대니아가 이제 results를 설명하는데 they might follow 아마도 따라올 상황인 거죠 만약에 The real facts of the food situation were known 에서 지금 이 농장의 그 음식 상황이 실제로 어떤가가 were known 알려지면 즉 바깥 사람들에게 말이죠 밖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And he decided to make use of Mr. Wimper 그래서 그 Wimper라고 하는 원래 그 Y 대신에 I를 쓰면 훌쩍훌쩍 울다라는 말인데 약간 징징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Mr. Wimper라고 이제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회계 관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농장에 왔다 갔다 거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서 use라는 동사는 use 무엇을 뭐하기 위해 그래서 use something somebody to to 동사 목적이 뒤에 따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to spread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to spread a contrary impression 여기서 말하는 contrary 라는 거는 반대 즉 현재 상황은 안 좋지만 되게 좋은 것 같은 impression 인상을 spread 퍼뜨리기 위해 이 Mr. Wimper를 사용하자 이런 머리를 너무 잘 굴리죠 참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자 heal heal tater 지금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약간 문학적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보통은 until now 라든지 until then 이렇게 할 텐데 he told to the the animals that had little or no contact with Mr. Wimper Wimper 씨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on his weekly visit 주말마다 한 번씩 오는데요 주마다 근데 이제 그러나 a few selected animals 몇 명 이제 뽑아야죠 아무나 만나라고 그러면 안 되고 a few selected animals mostly ship 대체로는 맨날 뭐 four legs good two legs bad 이런 되게 심플한 어떤 구호를 아주 시끄럽게 지저대는 이 양들을 주로 얘네들이 뽑혀가지고 were instructed 하면 왜 instruction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instructed 하면 교육을 받은 거예요 two remark casually casually 평하게 힘들어 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언급을 해요 in his hearing 그 사람이 들을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rations had been increased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윈퍼는 또 밖으로는 이 사정을 알리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식량사정 계속 안 좋으니까 암탉한테 암탉한테 이제 다이아를 더 많이 걷어서 내다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when the hands are heard this 자 암탉이 이 얘기를 듣자 암탉들이 듣자 they raise the terrible outcry outcry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그러니까 roar 으르렁 닭의 으르렁은 어울리지 않지만 여기다가 roar 쓴 거 굉장히 어색하겠지만요 outcry 큰 소리를 지려서 끔찍하게 비명처럼 아주 그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they had been warned earlier that 네 이제 더 일찌감치 경고를 받았는데 this sacrifice might be necessary 어 필요하다 이 희생이 그렇게 이제 미리 너희들 반항하면 안 돼 이 sacrifice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but had not believed that 믿지 않았던 거예요 it would really happen 진짜로 발생할 줄은 몰랐죠 자기가 이제 애써 알을 낳고 키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가져다 계속 파는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 그렇죠 설마 하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they were just getting their clutches ready for the spring setting 했고 자 그들은 즉 닭들은 이제 막 just를 읽은 거예요 자 get 다음에 목적어 their clutches 목적보어 ready for the spring setting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목적어는 their clutches 목적보어는 ready for the spring setting 이렇게 된 거고 their clutches 이제 클러치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조금만 가방들 여자분들 많이 다니시는 이렇게 쇠 잠금을 클러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가방을 클러치를 검색하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닭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hand egg 클러치에 대해서 관련어를 같이 검색하시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걀을 낳는 어떤 그런 뭐 둥지랄까요 이런 걸 클러치라고 한다는 거죠 닭을 잘 이렇게 알을 보관하고 있어야지 움켜잡고 있어야 돼서 움켜잡다에 해당하는 클러치를 쓴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들 이제 닭을 이 알을 낳으려고 하는 요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요 알들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hand들이 protested that protest 항의를 한 거죠 to take the eggs away now 지금 얘들을 이제 애기로 만들려고 하는 병어를 만들려고 하는 이때 어 알들을 가져가는 것은 was mother 이거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protest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he ordered the hands rations to be stopped 음 예 급식 종료 급식이 멈춰집니다 굶기는 거죠 and decreed that 그리고 decree 할 때 C-R-E 라고 하는 저쪽 스펠링은 믿는다는 credible 할 때 크라드에서 왔거든요 이걸 믿어라 라고 하는 칭령 포거령을 내리는데 any animal giving so much as a grain of corn to a hand 입니다 giving부터 행까지가 animal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so much as 이 정도 이만큼 정도 a grain of corn 옥수수 한 털 이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to a hand 닭에게 주는 그런 동물은 should be punished by death 타형이네요 a grain of corn 을 한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the ducks sow to it the seed to it 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걸 계속 본다는 것은 계속 지켰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봤습니다 즉 그걸 명심했고요 잘 지켰고요 이제 뭘 봤냐면 that these orders 아까 말했던 그 decree 니폴리온의 decree들이 were carried out 명확하게 수행되도록 잘 지켜줬습니다 5 days 5일 동안 the hands held out hold out 계속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out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밑에 제가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사로 논문을 썼으니까 그 논문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how different perspectives are for the opposite senses to out out 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끝을 말하고 어떨 때는 시작을 말해요 어떻게 한 단어가 반대말이 되느냐 이거는 그 perspective이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단단한 겁니다 저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perspective는 안에서예요 안에 있다면 out이란 끝인 거죠 나가버리니까 근데 옆에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out이라는 건 시작이 되겠죠 안 보이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서 out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받느냐 out은 out이야 나오긴 나오는 건데 그걸 안에서 받는지 밖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carry out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행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있던 어떤 업무들이 밖으로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carry out은 수행하다고 그 다음 지금 held out이라는 것도 비슷하죠 그쵸 안에 있던 것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나올 때까지 끝 끝까지 끝까지 버텼습니다 5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decapitulated 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기 cap라는 스펠링이 captain 할 때 머리를 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capitulated 커피 이 부분이 머리라는 걸 활용하시면 머리를 대고 칠레면 쳐라 이렇게 하는 항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went back to their nesting boxes 항복을 하고는 give up이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래 이제 알을 낳던 nesting boxes 으로 돌아갔습니다 nine hands that died in the meantime 자 mean은 좀 여러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중간입니다 그 중간 시간 동안 며칠 버텼다고요 5일 동안 9마리의 암탉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슬프죠 제가 아직 참 아 이게 계속됩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목한 일 설마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7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언제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이제는 동물들이 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은 10 지금 한 16장 마무리하고 17장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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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